독자적인 브랜드 파워 부족으로 국내외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대표 공동 브랜드 브랜드 K를 지난 9월 출범했는데요. 현재까지 브랜드 K에 선정된 제품은 39개로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브랜드 K 제품을 추가 선정한 뒤 나라별 시장에 적합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양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8년 설립된 허밍 아비스. 20년간 OEM 방식으로 국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다 축적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자사 제품 출시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돌입했고 지난해 스팀 베이스 브랜드를 론칭해 출시 1년 만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에서의 확장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피로도가 높고 안구 건조증이 많이 발생하는 현대인들의 눈 건강을 위해 제작된 스팀 온열 아이 마스크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브랜드 K로 선정되며 해외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OEM으로 20년간을 했다고 하면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홍보와 마케팅 역량 그리고 시장이 유통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건데 브랜드 K라는 게 어떻게 보면 K뷰티 한국 제품에 대한 인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동남아 쪽, 중국 쪽을 진출할 때는 아마 되게 유리한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브랜드 K 마크를 달고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브랜드 K란 우수한 기술 수준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가 부족해 국내외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가 이들의 인지도를 보완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대표 공동 브랜드입니다. 중소기업의 83.3%가 미약한 브랜드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브랜드 K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시장 판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혁신성이 우수한 창업 벤처기업 제품에도 기회를 부여해 명품 브랜드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브랜드 K에 선정된 제품은 39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브랜드 K 출범 당시 MOU를 체결했던 라자다, 카카오커머스 등의 기업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까지 브랜드 K 제품을 추가 선정한 뒤 이후 시장에 적합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 달성한 혁신을 브랜드로 바꾸는 브랜드 K. 부족한 인지도를 보완하고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TB 뉴스 양가희입니다. 이상으로 S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